다 망가졌어. 하도 뭐 알러지가 못하잖아요. 아, 진짜. 저기, 이진아. 이진아. 아우, 눈이 오거나, 비가 오거나. 아, 같이 왔으면 좋을 사람들이 참 많은데. 이렇게 같이 못 오고. 아, 나왔죠? 무슨 소리 들었어? 이거 뭐야? 새우나 구워 먹으면, 새우나 먹으면. 아까 뭐 꽁치도 있는 것 같은데? 네. 아, 그럼 꽁치 구워요? 꽁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